아버님, 어머님, 항상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요. 그래. 그래, 고맙다. 오랜 말이야.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올해는 우리 식구들 모두 다 건강하고, 특히 사귀는 영화가 대박나서 운수 대통하고, 그리고 우리 재민이는 소망하는 일이 모두 다 이뤄지고, 아무튼 하루하루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 근데 뭐 없어요? 뭐? 있잖아요, 세뱃돈 같은 거. 그런 거 없나요? 지구이, 장대한 놈이. 막 그런 거 좀 잊어보래, 인마. 있다니요, 어떻게 그런 걸 잊어요? 그렇지. 그래. 아, 이렇게. 자. 와.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먹돈이다. 아이고. 성은이 망각하옵니다. 그래, 그래. 진수야. 아이고, 진수야. 아이고, 진수야. 아이고, 진수야. 아이고, 진수야. 연주 씨. 진수야, 정신 차려. 연주 씨. 연주 씨.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얘, 진수야. 진수야, 정신 차려. 아니, 대체 이거. 아니, 어떻게 해서 넘어졌길래. 아니, 진수야. 그냥 둘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기존한 사람이 어떻게 물을 마셔. 연주 씨, 정신 좀 들어요? 진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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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어? 물 좀 뿜어보세요. 얼른. 네가 좀 해봐라. 나는 지금 가슴이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버님. 나도 해, 해봤어요, 지금. 아우차. 아니, 여보. 내가 안 해봐. 내가 아니고 진수 말이에요, 진수. 내가 안 해봐서 물 버릴 수가 틀렸네. 제발 제발 제발. 이자. 응, 응. 응, 응, 응. 으어. 얘, 진수야. 엄마 보이니, 엄마 보여? 응? 아, 진수야. 정신 드냐? 연지. 아따. 그 연지는 더럽게 살아 삶다, 이거. 우리, 우리 진수 괜찮은 거지? 아, 예, 어머님.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 신경 감수해 부럽다, 야. 진수야! 진수야! 민아, 엄마랑 아빠랑 따라가지 말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여기서 같이 놀자. 우리 민이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심심해. 웃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효소는 하는 거야.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냥 저희들끼리 다녀올게요. 민아, 엄마랑 아빠 금방 갔다올게. 그지마. 민아. 민아의 엄마는 친정에 가면 지금도 지가 애기 노릇을 한단다. 그래, 어르신들께 안부 전화드리고. 네. 얘, 만두는 챙겼니? 아, 참. 어, 그건 내가 집에서 만든 거니까 할머니는 갖다 드려. 할머니께서 만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다만. 좋아하세요. 그래. 자. 마마, 아이고, 아이고.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하기는 저 친구니까 데우고만 하면 된다. 네. 다녀올게요. 그래. 빠이빠이. 안녕. 엄마가 빠이빠이. 다녀오겠습니다. 빠이빠이 해야지. 아이고, 빠이빠이 하는 것 좀 봐. 아이고, 귀여워. 희선이랑 형부도 오시겠지? 당연히 오시겠지. 우리 저녁 때 만나서 놀까? 그래. 아유, 생각만 해도 신난다. 네. 어머님, 세배 받으세요. 응, 세배. 나도 알아. 엄마, 세배 드립니다. 응, 세배 줘. 이럴 줄 알았으면 말이야. 지혜하고 김성호 왔을 때 그냥 세배 드리고 가라고 그럴 걸 그랬어. 얼른 해. 알았어, 이 사람아.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님, 마음 항상 편히 가지시고요. 어머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쁜 거. 이쁜 거. 예. 따님 오셨습니다. 아, 예. 엄마, 잠깐. 잠깐. 엄마, 아빠. 아, 어서도 와라, 어서도 와라, 어서도 와라. 와서 와라, 이쯤 왔네? 예, 아침 먹자마자 왔죠. 자, 엄마 이거. 어머, 뭐니? 만두예요. 어머님이 빚으신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어머님이 손수 빚으셨니? 네. 어이, 이거 봐. 당신도 좀 배워, 배워. 어? 아, 참. 장혜성님, 세배 받으셔야죠. 아, 세배란 무슨 이제. 할머니께 하나 드려, 응? 할머니는요? 다행이시다. 다행이시다. 근데. 지혜야. 도로 그러셔. 빨리 들어가. 또 민섭이 찾아 나오신다. 우리 민섭이 어딨어? 왜 안 들어와? 저희 여기 있어요, 엄마. 할머니 저희 왔어요. 저희 왔습니다. 엄마. 이쁜 딸, 지혜, 김서방. 응. 응. 우리 이쁜 딸, 지혜랑 김서방 나도 알아. 이쁜 거. 이쁘다. 자, 엄마. 우리 저 세배 받으러 들어가셔야죠. 응? 그래, 그래. 들어가요. 들어와, 들어와. 많이 차리지 마세요. 애들 금방 먹고 왔대요. 예. 아유, 솜씨도 좋으셔라. 아니, 어쩜 이걸 다 빚으셨다니? 이리, 마요네즈 좀 더 넣어라. 네. 아니, 뭘 이렇게 차려. 계속 냄새만 풍기고. 아니, 저는 금방 부쳐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아침에 찌그러나서 부쳐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아이고, 맛있겠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어. 그래? 아이고, 미안하다. 야,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 아, 그래서 저 진수하고 그 연진과는 뭐 괜찮대? 어, 그래? 어, 알았어. 희수하고 안 서방은 오후 늦게 나온다는데요. 아, 그래? 네. 아니, 너희들 언제쯤 떠날 거야? 저희 떡국 먹자마자 바로 출발해야죠. 아, 참. 설거지는 하고 가야죠. 아이고, 됐다. 설거지는 내가 하마, 응? 먹고 바로 떠나. 그리고 만두하고 내가 고기 좀 준비해뒀으니까 어머니 갖다 드려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도 우리 엄마한테 갈래요. 만두랑 고기랑 저도 주세요, 할머니. 아, 지웅아. 네? 너 아빠하고 새엄마하고 같이 시골에 안 갈 거야? 우리 엄마한테 가야죠.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아빠랑 새엄마한테 세배했으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세배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세배하고 아빠랑 새엄마랑 같이 안 갈 거냐고. 시골 내려가는 길에 엄마한테 들려서 세배만...